자 이제 교재 205페이지 보십시오 하단에 2절 내용에 따른 등기분류 자 이제 1 권리에 관한 등기의 변경이라고 나있죠 먼저 변경등기 그 다음에 교재 207페이지 중단에 경정등기의 보십시오 경정등기에서 우리 이제 배웠던 거고 키워드 잡아야죠 등기와 실체관계 불일치가 등기 절차에 원시적 원시적이라는 법률용어 키워드 형황펜 차고 유료로 인하여 생긴 경우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이를 일치시키는 등기 불일치가 발생하는 사유는 당사자 과오 등기가 차고 유료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 거기에서 용어에서 좀 빠진 게 있는데 경정등기 이게 두 가지 용어가 꼭 나와야죠 원시라는 용어만 나와서는 안되고 이게 나와야죠 시험에서 포인트는 일부입니다 일부라는 용어가 그 위에서는 빠져있는데 밑에 요건에 나와있을 겁니다 보시면 요건에 1. 차고 유료가 등기에 관해 존재해야 된다 2. 차고 유료는 등기 완료 후 발견 3번에 나오죠 형광펜 차고 유료는 등기의 일부 등기의 일부 찾으셔야겠고 그거만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 불일치가 당초의 등기 절차에 발생한 것이어야 된다 그걸 이제 끝에 딱 메모하시면 됩니다 원시적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208페이지 한번 기재를 해 보십시오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경정등기 갑구에 등기명인 표시 경정등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두 가지 기재를 한번 다 보죠 표시번호 1번 99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0번지 대 500제곱미터 였는데 2. 99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0일 집원 신청정보에 집원을 잘못 표기해서 등기할 때 10번으로 잘못 표기가 올라갔죠 그걸 등기 후 그걸 발견해서 10일로 경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명인 표시 경정등기 한번 봐주십시오 갑구에 2.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원인 나와있고 권리자 보십시오 소유자 이몽룡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등기됐죠 그러면 2의 1 부기등기네요 2번 등기명인 표시 경정등기 99년 10월 20일 5673호 등기원인 신청착오 소유자가 이해룡 씨였죠 소유자가 매수인이 이해룡 씨였는데 신청정보에 매수인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해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 인적사항 잘못 등기된 걸 등기 후 그걸 경정한 겁니다 그걸 등기명인 표시 경정등기 거기에서는 키워드가 그거죠 기재돼서 순위번호 2의 1로 되어있는 거 그걸 형광판 치시면 되겠죠 등기명인 표시 경정등기 항상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말소등기 말소등기 보기 전에 앞에 보시면 교재 206페이지로 와보십시오 그걸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변경등기든 경정등기든 동일합니다 변경경정이 왜 동일하냐면 등기에 일부 하자 시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한데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그 차이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럼 경정 변경등기는 그 등기분류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표재부 표재부 갚고 울고 표재부의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 변경경정 좀 전에 등기 기재래에 등기될 때 11번지였는데 10번지로 변경경정하는 거 봤었죠 그걸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경정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갑골구의 변경경정등기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 그 다음에 권리 등기명의인 표시와 권리 변경경정등기로 자 그러면 변경등기든 경정등기든 몇 종류가 있는지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 좀 교재에 복잡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 부동산 표시 변경경정등기 두 번째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경정등기 세 번째 권리의 변경경정등기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교재에 이렇게 안 나와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교재 206페이지에 권리의 변경등기 207페이지에 206페이지 하단에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두 가지만 보시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권리에 관한 값골구의 변경등기만 얘기하는 것이고 표제부에 무슨 변경등기도 있다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도 있다는 거 그래서 변경등기 경정등기를 공부할 때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부동산 표시 변경경정등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경정등기 권리의 변경경정등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등기하는 방법 정도는 정리하셔야 돼요 부동산 표시 변경경정등기 주등기로 합니다 기재를 해서 좀 전에 봤었죠 그 다음에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경정등기 인적사항 권리자의 잘못된 이름 잘못해서 이름이 개명됐으면 개명된 이름이나 권리자의 주소나 권리자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경정하는 건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경정등기 이거 부기등기로 등기합니다 좀 전에 교재에 기재를 봤었죠 이몽룡 이해룡이로 바꾸는 거 이의일 부기등기로 등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잘됩니다 권리 변경경정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못 받으면 주등기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으면 부기등기로 자 이제 요거를 한번 가보죠 요거 이제 시험에 자주 내니까 자 어떤 경우냐면은 요런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등기부 을구에 전세 설정 등기 전세금 1억 전세권자 A 이렇게 등기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2순위 저당 설정 자 저당 채권액 채권액 1억 저당권자 B 이 상태에서 1순위 전세권 등기안에 전세금액을 갖다가 1억 2천으로 증액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증액 합의를 하면은 1순위 전세 설정 등기안에 금액권 전세금액 부분만을 갖다가 고치는 거기 때문에 1부가 되겠죠 그러면 전세 설정 계약하고 나서 전세 기간 중에 증액 합의를 봤으니까 후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1번 전세권 변경 등기 왜 변경 등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아니죠 그러면 전세권 등기안에 전세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되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겠지만 전세권의 전세금액 전세기간은 전세권의 내용이 됩니다 권리의 내용을 변경하는 걸 권리 변경 등기라고 한 전세권 변경 등기하게 되면 변경된 전세금 1억 2천 이렇게 변경하면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시험에 자주 묻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3번으로 등기해야 되는지 1의 1로 등기해야 되는지 그걸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순위 전세금을 갖다가 1억 2천으로 증액하면은 형식상 불이익을 받는 자가 2순위 저당권자 B죠 왜 그러냐면 2순위로 자신이 1억을 토지 소유자에게 빌려주고 이 토지 소유권을 2순위로 저당 잡았을 때 선순위 채권액은 1억이었었는데 선순위 채권액을 갖다 소유자와 전세권자 A가 자신의 허락 없이 변경한다는 거 아님 증액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2순위 저당권자를 이해관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법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한때 즉 저당권자 B가 선순위 전세금액을 1억 2천으로 증액하는 걸 허락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승낙을 해주게 되면 3순위로 하지 말고 증액되는 전세금도 선순위로 증액이 돼도 좋다 허락을 해준 때는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해관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을 해주지 아니한 때는 주 등기로 증액되는 2천 부분은 선순위가 아니라 내 1억 채권보다 후순위 3번으로 가야 돼 이 원리가 되는 거니까 이해관계인이 있는 땐 승낙을 하면은 부기등기로 승낙을 해주지 아니하면 주등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자주 문제 내니까 이걸 좀 꼭 기억해 두시고 인적사항 변경하는 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합니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경정등기에서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 208페이지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개념 잡았죠 말소등기에서는 이걸 꼭 잡아주시라는 거 의에서는 등기의 전부부적법 자 이걸 키워드 잡아볼까요 208페이지 말소등기 양가로일 의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등기상의 전부가 전부 나왔죠 형광펜 전부 부적법하게 된 경우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기의관을 제거하여 기존의 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한번 이해한지 읽어볼게요 1번 동그래미 기존 등기에 부적법한 이유는 당초의 등기 절차에서 발생한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묻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말씀드렸던 거 원시적 후발적 상관없이 전부만 부적법하다는 말소 등기의 대상 그걸 잡아주시기 바라고 동그래미 2번 볼까요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 행해지는 등기이다 따라서 등기상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 경정 변경 등기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걸 구별하라는 거죠 등기 일부로 가면 절대 일로 크로스 말소 등기의 대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전부가 부적법할 때는 말소 일부가 부적법할 때는 경정 변경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래미 3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도 형광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죠 따라서 불법 방법에 의해 말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권리 회복을 위해서 말소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 회복 등기 방법에 의한다 3번은 이해작업 키워드 형광펜치였으면 이해작업까지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1번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 1억 A 2번 저당 설정 등기 채권액 1억 B 이 상태에서 3번으로 1번 전세권 말소 등기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말소 등기한 때는 종전 등기를 이렇게 주말합니다 붉은 선으로 지워야 된다 말소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 전세권이 등기원인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가 돼야 말소 금고하는 게 적법한 건데 해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소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1번을 갖다가 다시 말소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불법으로 말소 돼 있는 건 다시 말소할 수 없다 자 이 개념에서 배우셨죠 우리 불법으로 말소 돼 있는 것은 불법 말소 돼 있는 걸 다시 말소한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질 아니하고 무슨 등기 방법으로 복원시키는 내용의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등기냐 말소 회복 등기죠 그럼 이 용어를 꼭 기억하셔야죠 말소 등기가 불법이라는 것은 전세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지어져 있는 때에 이것을 갖다가 1번 등기를 다시 말소한다고 1번 등기가 살아나질 아니하고 이때는 무슨 등기 해야 되느냐 말소 회복 등기로 복원을 해야 된다는 거 말소 등기는 다시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무슨 대상 말소 회복 등기 대상 이걸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의미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2 말소 등기 절차 신청에 의한 말소 이렇게 나와 있고 아 요거 이제 구조 말소 등기는 말소를 갖다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신청으로 말소 등기관이 알아서 말소 직권말소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겠고 신청으로 말소는 마찬가지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으로 말소인데 등기 권리자나 권리자만으로 단독으로 말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말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권한을 발동해서 말소하는 걸 직권말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법의 규정이 있고 단독으로 말소하는 것도 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서는 공동말소 원칙인데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날 것이고 신청이 있어야 말소하는데 법률에 규정일 때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랬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구분하는 문제를 시험에서 낼 겁니다 그러면 직권말소등기는 신청등기와 구별해서 낼 것이고 단독말소등기는 공동으로 말소라는 등기와 구별해서 시험 문제를 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단독말소 신청 사유와 직권말소 신청 사유 법에 규정된 사유를 익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교재 보죠 209페이지 양가로이 말소등기 절차에 신청이 한 말소등기 기억 공동말소 원칙이죠 단독신청 그걸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위에 공동기억번 공동말소와 구별하는 시험 문제를 첫 번째 A번은 말소에 관하여 등기 권리자 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있어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일방이 협력하지 아니한 때는 말소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 형광펜이죠 판결은 모든 등기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유입니다 판결에 의한 말소 같은 경우는 모든 등기에 다 적용되는 사유죠 이런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값 구해볼까요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자 값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원인 매매 소유자 의 소유권이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됐는데 전소유자 값이 을에게 넘겨준 소유권을 이전해 준 원인이 매매라는 겁니다 그럼 매매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죠 무효 취소가 되면 이번 소유권 을 앞으로 이전된 게 전부 부적법이기 때문에 말소를 해야 도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소유자는 그럼 말소를 할 때는 그대로 대응하는 것이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사유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으로 말소 그럼 신청한다면 권리자가 전소유자 값이고 의무자가 현소유자 의리라면 현소유자 의리 협력해 줘야 말소할 수 있다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매 사기 당했다 사기 쳐서 땅을 가져간 을에게 사기 당했으니까 도로 주시오 갑이 요구하면 사기 당한 사람이 사기 친 사람이 협력해 줘야 말소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현소유자가 나 사기 안 치고 적법하게 내가 땅을 사왔잖아 이렇게 주장한다면 전소유자는 현소유자 을을 상대로 사기를 원인으로 매매 계약 취소 주장하고 을에게 넘어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소송을 제기해서 말소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으면 판결을 받으면 누구만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인 전소유자 값만으로 등기를 신청하러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판결했다는 말소 등기 단독 신청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걸 좀 익혀주시기 바라고 B번 볼게요 등기 의무자가 행방불명되어 공시체고 신청할 수 없는 때는 민사소송법에 공시체고를 한 후 재권 판결 형광판 치셔야죠 재권 권리 효력을 상실시켜주는 판결을 재권 판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그 등본을 첨부해서 권리자만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동그라미 2는 이쪽이죠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간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 이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첫 번째 자 부동산 등기법 20 구조에 각하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하 사유 중 두 가지죠 1호 2호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 능력 없는 때입니다 그러면 1호 사유에 해당한다면 등기간은 관할 위반으로 이거는 내 관할 등기소에 등기할 토지 건물 사건이 아니네 관할 위반으로 1호 사위로 각하시켜야 되는데 각하시키지 아니하고 간과 등기했다면은 이 등기는 절대 무효인 등기로서 원시적 전부 부적법한 등기입니다 이 원시적 전부 부적법한 등기는 등기간이 직권 말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두 가지자 55조 1호와 2호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상이 아닌 것 등기 능력이 없는 것을 간과해서 등기했을 때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 가장 많이 출제하는 직권 말소 등기 사유 법률에 규정된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교재 보시면 209페이지 기역번 직권 말소하는 경우에서 A 55조 1호 관할 위반 등기 2호 등기 능력이 없는 사항을 등기한 것에 해당하는 등기는 절대 무효인 등기로서 직권 말소 정리하시고 B번 수용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오늘 첫 시간에 정리했었죠 수용은 원시취득이지만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 건물을 갖다 수용할 때는 이전 등기 형식으로 가져온다는 것 그럼 등기 형식만 이전 등기이지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그 수용 기업자가 피수용자의 땅에 남아있는 전세, 저당권, 지상권 그걸 부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담을 승계해가지 아니합니다 그럼 승계해가지 아니하는 부담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보시면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과 재결으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 형광펜이죠 수용 형광펜, 소유권 이외의 권리 형광펜 등기간 직권말소 단, 예외는 있습니다 두 가지 있죠 지역권과 수용위원회 결정을 재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제외 자 그걸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교제 나오면은 그 두 가지 말고도 직권말소하는 사유 많이 있는데 이 입문서 교제에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일을 들으는 거라는 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10페이지 말소회복 등기 말소회복 등기의 키워드 볼게요 1.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의 전부 일부가 부적법 형광펜 준비하시고 등기의 전부 일부 형광펜 부적법 형광펜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 같은 효력을 보유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자 이제 요거는 자 말소회복 등기는 그 의미를 갖다가 이해하는 게 말소회복 등기의 모든 얘기입니다 말소회복 등기가 말소회복 등기가 등기 전부 일부가 부적법하게 지금 말소되어 있다는 거죠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전부 일부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 등기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 어느 경우야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가 어느 경우 이걸 구분하는 것을 의미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다 예를 들어 드릴께요 자 첫 번째는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거 이거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자 A 자 2번 자 1번 전세권 말소 해지 해놓고 전세 설정 등기 기록이 이렇게 지금 말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 설정 계약이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가 되어 있는데 해지가 되지 않았다면 이 전세 1번 설정 등기 지금 지어져 있는 게 전부가 지금 전세 설정 등기가 지금 불법으로 지어져 있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다시 살리는 것을 갖다가 전부 말소 회복 이렇게 부릅니다 전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세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전세금 1억 전세권자 A 자 이 상태에서 자 1번 전세권 변경 전세금 1억 8천으로 할까요 자 전세권 변경 등기는 권리 변경 등기입니다 전세권 등기 안에 전세 금액을 1억에서 8천만으로 감액 변경했죠 그러면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여기 나와있네 그대로 권리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에 의한다 그러면 1의 1로 부기로 변경하고 자 그러면 전세 금액이 8천으로 감액되었으니까 1번 전세 등기 안에는 감액된 1-1로 부기 등기로 감액된 8천만 원이 감액된 전세금이 맞으니까 1번 전세 설정 등기 안에는 전세 금액을 이렇게 지금 지워줘야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 전세금 감액 사실이 없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 변경 등기에서 8천만 원으로 전세금액이 감액 변경되어 있는 게 불법이란 종전에 전세 설정 등기 안에 지금 1억이 지금 불법으로 지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갖다가 다시 살려야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다시 살려야 되니까 말소 회복해야 하죠 그럼 말소 회복해야 되는 게 지금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일부를 회복하는 건지 전부를 회복하는 건지 지금 불법으로 지금 변경된 8천만 원이 불법이라면 종전에 지워져 있는 게 전부가 지워져 있지를 아니하고 전세 금액만이 불법으로 말소되어 있죠 그럼 이것을 회복하는 거니까 이때는 일부 말소 회복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것이죠 말소 회복 등기에 가장 많이 나는 게 이 의미를 이해하는 거 등기 전부가 불법으로 말소되었거나 등기 일부가 불법으로 말소되었을 때 불법으로 말소된 전부 일부를 갖다 복원하는 걸 무슨 등기로 한다?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 의미를 이해하셨으면은 자 이제 오른쪽에 기재례를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기재례 보시면은 자 말소 회복 등기 보시면 기재례 갑구의 기재례가 있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생략되어 있고 2번 소유권 이전등기죠 자 권리자미 기타 상단으로 보세요 소유자 임거정시죠 자 그러면 3번 2번 소유권 말소 매매계약 해제에 의해서 그러면 말소가 2번 소유권이 말소되려면은 적법 말소라면은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해야 그 말소가 적법인데 매매계약 해제가 되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해제 사실이 없었다면은 2번에 임거정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금 불법으로 말소된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살리면은 2번 등기를 갖다가 일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전부를 살리는 거니까 이것은 전부 말소 회복 등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넘겨보십시오 212페이지 4 가등기 자 이제 이쪽 어 가등기는 자 이렇게 가셔야 돼요 지금까지 교재 봤던 게 자 내용에 따른 분류 기입등기 보존설정 이전 자 그 다음에 종전등기 하자 고치는 내용의 등기 경정 변경 말소 불법 말소되는 거 살리는 내용의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부동산이 전부 멸실됐을 때 하는 등기 교재 없었죠 멸실등기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라면 자 이제 교재에서 이제 4 계속 이어지는데 가등기는 지금 내용에 따른 분류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하고 이제 전혀 다른 얘기고 가등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은 계속 지금 교재에서 이어지는데 이어진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입니다 등기가 있으면 등기가 어떤 효력을 발생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효력에 따라서 등기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두 가지로 종국등기 일반 등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B 등기 자 종국등기 일반 등기 또는 AB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종국등기는 자 무엇이냐 종국등기는 등기라는 걸 하게 되면은 자 첫 번째 권리변동적 효력 권리변동 그 다음에 순위 확정력 순위 확정력 순위 확정력 순위 확정력 그 다음에 자 추정력 기타 등등등등등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자 인정되는 법적 효력 기타 등을 확정력 อย .. 자 이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지 않은 등기를 낮아냐는 등기로 A B 등기라 부릅니다 그 A B 등기에 해당하는게 가등기 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이것은 전국등기 지키는 좋은 내용這裡 전혀 상관이 없이 등기라는 걸 하면 어떤 법적 효력이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등기를 종국등기와 AB등기로 분류하는데 일반 등기가 모두 다 종국등기, 종국등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일반 등기에 속하지 않는 AB등기가 딱 현행법에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가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와 이걸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값구에 등기부 값구에 1번 소유권 보존등기 이렇게 등기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값. 자 등기라는 걸 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등기 하면 자 보존등기는 최초 소유권을 기입한 게 소유권 보존등기인데 소유권 보존등기 하게 되면 최초 소유자는 값일 것이라고 추측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등기가 효력에 따라 무슨 등기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일반 등기, 종국등기입니다. 보존등기 하게 되면 값을 최초 소유자라고 추측을 시켜주는 추정력이라는 걸 인정해 주니까 이렇게 대답할 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 값이 하게 되면 순위 확정된다는 건 1순위로 순위가 확정되는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종국등기인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만약에 2번 소유권 이전등기 이렇게 등기하고 매매에 이전받은 소유자를 이렇게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도 등기가 끝마쳐졌습니다. 그러면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는 어떤 소유권 이전등기는 효력에 따라 무슨 등기요? 하면 대답할 줄 아셔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종국등기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아시면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소유권 이전등기 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한 사유가 매매지 않습니까? 그럼 민법 186주에 매매는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로 토지, 건물, 부동산 물건변동, 소유권 이전이 물건변동이죠. 권리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권리변동의 효력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등기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권이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는 법적 효력을 권리변동적 효력, 물건변동적 효력 이렇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물건 변동적 효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 종국등기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하면 2순위로 순위 확정됐죠? 소유권 이전등기 의리하면 적법한 매매에 의해서 매수인 의리 적법하게 이전받아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법적 효력도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국등기입니다. 그러면 권리변동적 효력, 순위 확정력, 추정력 등기하게 되면 법에서 인정해준 어느 하나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것을 갖다가 종국등기, 일반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등기소에 등기하러 가는 이유가 이 종국등기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등기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등기가 다 종국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뭐만 제외하느냐 하면 가등기만 제외하고. 그러면 가등기는 뭐냐? 교재 보시면 이 얘기를 조금 다른 측면으로 써놨는데 볼게요. 212페이지의 동그라미 1. 가등기란 장래 부동산 물건변동을 이루게 할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과 채권담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등기 형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있다. 전자를 일반 가등기라 하여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나 후자는 담보 가등기라 하여 담보권에 준하는 경매신청권과 우선변제권 같은 실체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논지를 지금 흐트리는데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 구분하셔야 되는 게 가등기라는 거하고 담보 가등기라는 거하고입니다. 가등기라는 것은 지금 저와 함께 다루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루는 가등기고 담보 가등기는 제가 이걸 다뤄드리지는 못하고 민법 시간에 이걸 다룰 겁니다. 이걸 다루는 밈사특별법이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이 담보 가등기는 예비 등기가 아니고 이건 종국 등기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루는 이 가등기가 예비 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초 입문 과정을 알 때는 가등기라는 거하고 담보 가등기는 전혀 다른 얘기다. 담보 가등기라는 것은 지금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루는 가등기가 아니고 민사특별법에서 다루는 이 담보 가등기라는 건 종국 등기에 속한다는 거.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령에서 다루는 가등기는 지금 이거 가등기라는 걸 배우는 거지 이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인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루는 이 가등기는 예비 등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가볼게요. 지금 갑의 토지의 소유권 등기되었고 매매했다가 을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으면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을이 A라는 사람과 매매 예약이라는 걸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렇게 매매 예약 민법 채권법에 매매 예약이라는 걸 배울 건데 매매 예약이라는 건 장래 을의 토지를 A가 사기로 미리 약정을 하는 걸 매매 예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매매 예약을 하게 되면 장래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장래 매매 계약은 A가 예약을 받아놓은 A가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A에게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민법 시간에 시켜줍니다. 그럼 매매 예약의 예약 완결권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쌍방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일방에게만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 민법전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 예약을 하고 그에 따라 장래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A에게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면 장래 매매 계약이라는 본계약은 A가 찾아오면 을에게 나중에 장래 찾아오면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 잔금을 A가 소유자 을에게 치르게 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A에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A에게 생기는 이 채권은 매매 예약 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장래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체결하면은 아니라 체결하게 된다면 만약에 장래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A에게 생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등기소에 가서 3번으로 이렇게 순위를 보전받아 놓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등기 원인 매매 예약 가등기니까 권리자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게 가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 배우는 이 가등기는 자 보십시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등기배 이렇게 올라가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가등기 한순간 생기는 게 아니죠. 나중에 장래에 생길지도 모를 채권 아닙니까? 장래에 생길지도 모를 채권을 몇 번으로 3번으로 순위를 보전하는 것을 걸어서 가등기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가등기를 등기해 놓으면 지금 우리 효력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어떤 효력이 인정되느냐? 자 이제 꼭 교제를 보죠. 교제 보시면은 214페이지 보십시오. 양가로 5 가등기의 효력 순위 보전의 효력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놓고 가등기는 본등기를 했을 때 확정될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효력을 가진다. 그것만 미리 장래 본등기 했을 때 확정될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효력.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시험에서는 이렇게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자체만으로서는 종국등기에서 부여해주는 이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시험을 출시하는 분이 크로스로 문장을 낼 겁니다. 가등기 하면 이렇게 낸다는 거죠. 권리 변동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러면 여러분들 X 틀려요. 이렇게 인식하셔야겠고 가등기 하면 순위가 3번으로 확정되는 효력이 있다가 아니라 3번으로 확정되는 건 장래 본등기를 해야 확정되는 거지 가등기 자체만으로 3번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순위 확정적 효력도 높다. 그러면 가등기는 추정력이 있다면 이거 하나하나 제가 소개하는 게 시험 기출에서 3번 이상 등장한 이런 얘기들입니다. 보시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A가 등기해놨다는 거죠. 추정력이란 의리 토지에 A가 가등기를 하면 이 의리 토지 소유권을 가등기권자가 장래 이전받아갈 권리가 가등기권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100% X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A 앞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의리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갈 권리가 가등기권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시켜주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겠고 그래서 따라서 어떤 하나의 법적 효력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등기다.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그걸 가등기를 AB 등기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가등기가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등기 효력에 따른 분류 중 일반 등기에 인정해 주는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지 않은 등기로 등장하는 겁니다. 가등기 문제는 중개사 시험이 27회까지 지금 시행됐지 않습니까? 이 시험 횟수보다 더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고로 한 해에 한 문제 이상도 출제된 해들도 있다는 거죠. 반드시 등기법에서 출제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잠깐 쉬었다가 내용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